지금 부모님 계세요 아니요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면은 혹시 모친 모친 돌아가셨겠네 그렇죠 안 계시니까 모친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을까요 6 7년 근데 그 집안의 상무를 내 부모의 거상을 겪으면서 부모의 거상을 겪으면서 내 운수 자체도 많이 꺾어진 격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운수가 꺾어지다 보니까 하는 일에도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매사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이때까지 끼워 이까지 왔는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는 많이 지쳐있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포기할 사람은 아니야 포기할 사람은 아니고 뭐든 해는 갈 거야 해 가기는 가는데 내 성에 차지 가 않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모 거상을 겪으면서 상문에 진진하게 불어들면서 그때부터 내 운수가 꺾인 운수가 다시 돋아오르는 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더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향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요 내후년까지는 아무래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 뭔가 비슷을 본다거나 조금 내 재정적인 상태가 돋아오르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내년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하지만은 정말 힘든 거는요 재작년 그 작년 재작년 작년 정말 힘들게 지나오셨어야 되거든요 안 그랬어요? 뭐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작년 재작년 작년까지 정말 힘들게 지나오셔야 되고 올해부터는 조금 그래도 뭔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뭔가 거동은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힘들었던 운때가 서서히 도단을 올라요 근데 미약해요 미약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부터 어 그때 내가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았다라는 거 느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힘들죠 어 그렇지만은 작년보다는 낫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낫다 어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낫다 내후년이 되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내후년이 그래도 낫다 그러면서 내후년이 지나면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효과를 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본인 업을 하세요? 아니면은 장사를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제 업을 합니다 어떤 업을 하세요? 기금속 합니다 기금속? 기금속 이걸 하신 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를 중간에도 녹으려고 몇 번 했었는데 결국은 자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어서 다른 걸 시작을 못했고 이걸 더 열심히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욕심이 되게 많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욕심만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만 부리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욕심을 부려도 노력을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뒤치는 것도 있죠 이제는 조금 왜냐하면 오래 하셨냐라고 여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업종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 잘 없다라고 저는 봐주는데 저는 10년 넘게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겠습니까? 하면 더 인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 동안에는 나쁜 마음도 많이 먹었었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 역시도 와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아차 생각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한 번 대본 것도 있고 근데 뭐 욕심 욕심이라기보다는 목표를 과연 이룰 수 있을지 제가 좀 큽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면은 뭐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생각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욕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뭐 누가 도와주고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거는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릇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안에 내용물은 어떤 내용물을 닿냐에 따라서 또 가치는 또 틀려지겠죠 근데 팔자에 타고난 그릇은 본인 같은 경우는 작은 그릇은 아닌데요 내용물을 이때까지 담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즉석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기금속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기금속과 본인과는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내가 내 팔자에 물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서 어 세부치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게 돈이 안 돼요 뭐만 이제 얘가 갑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물로 했다고 물로 물 장사를 하든 어 생수 장사를 하든 물과 가까이 뭔가 수산업을 하든 이런 쪽으로 했다 그러면 돈을 만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쇠부치와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사주에 쇠가 많은 데다가 쇠와 부치기 소리만 많이 요란하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상 본인 같은 경우는 기금속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투자분도 기본 많이 있어 그래서 놈들보다 더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투자분이 약하다 보니까는 힘들기 힘들기 맺고 오다 보니까 돈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일단은 쇠와 금, 기금속 자체가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로 쇼부를 보기는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본인 같은 경우 이걸 포기하겠냐 포기할 스타일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더러 본인은 포기할 스타일냐 왜? 내 고집이 원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선생님 말씀을 해보자면 그냥 뭐 이걸로 어느 정도의 그것만 된다고 하면 다른 업도 할 생각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계획 따고 있는 단계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다른 걸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준비가 되면 그걸로 해서 부동산을 조금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들을 찾아내면 그게 내후년이 될 거예요 그게 내후년이 될 거예요 그게 되게 큰데요 뭐 크든 적든 어쨌든 간에요 내후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울산 뿐만 아니라 기금속도 안 맞다고 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내가 고집이 됐잖아 타지역에도 오픈을 조금 시켜놓고 뭐 그러고 난 뒤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본인 자체적으로는요 원가를 두고 무당집을 찾아오고 무당집을 갔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내 고집에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이런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맞는 얘기를 하면 그 무당 얘기를 들을 거고 내 계획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 무당 얘기를 안 들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아집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 해도 본인은 할 사람이야 하세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야 그게 되겠다 실수가 되겠다 안 되겠다 어? 그걸 일려주는 사람이고 그게 본인한테 득이 되겠다 실이 되겠다 그리고 했을 때 운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기금속은 본인한테 맞지 않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또 뭔가의 운때를 바라본다면 운이 돋아오르거나 내가 운이 있어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내후년이 된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크게 시작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새로운 걸 해도요 예 벌리지 마세요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본인은 내가 물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생년월일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물이 부족하다 그래요 물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가를 끼고 물가를 끼고 물가를 끼고 지역을 끼더라도 물가를 끼고 어 그런 거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내한테 좀 득은 되겠죠 물의 기운을 빌어서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뭐 그 금속집에 뭐 어항을 놔둬 놓는다든지 음 본인이 고집스럽게 할 거니까 그나마 땜을 하고 갈 수 있고 그나마 물 기운을 충족을 시킨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라도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 또 내가 차고 나가는 내가 우두머리 행세보다는요 보좌진 참모진 이런 게 본인한테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음 서브를 해줬을 때 그 내 나의 기본적인 기질이라든지 이렇게 백번 발휘가 돼요 음 근데 내가 내가 우두머리로 딱 섰을 때는요 내 아집과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이뤄왔던 것들이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음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 내가 대표가 있으면 대표가 있으면 대표 오른팔 왼팔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키워갈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내가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사업이 커가는 것이 굉장히 더뎌요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인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조금 유념을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내가 얘기해도 본인 알아서 본인 하고 싶은데 하고 살 건데 안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듣습니다 뭐 안 듣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어항이라도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물 기운 키고 물의 수의 기운이 약하다 하니까 물 기운을 조금 치는 것이 쇠부치는 소리만 요란하죠 그리고 쇠부치는 가공을 해야지 자기 할 역할이 생기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쇠부치가 예리하고 재련되어 있는 쇠부치가 아니에요 네 뭉퉁한 그냥 쇠부치 원석이거든요 쇠 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련된 미가 없어요 본인이 음 날카로운 미도 없고 그냥 우뚝 서 있는 이런 것밖에 이런 재미밖에 없거든요 우직한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사람을 내가 오른팔 왼팔로 본인 같은 사람들을 내 오른팔 왼팔로 만들어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든든하고 큰 버팀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세련된 재련되어 있는 쇠라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거를 되게 활용하기가 쉬워요 말 그렇잖아요 귀금속도 이렇게 만들어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에게 가치가 발휘가 되죠 네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도 날카롭게 만들어 놓고 멋진 칼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군감이라든지 수장이 된다든지 어 나라의 충신이 된다든지 이게 많죠 음 임금님 보필하는 충신 이런 사주지 내가 임금은 되지 못하고 앞을 맴나서가지고 이렇게 가래 의리를 지키고 뭔가를 보조를 하고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백분 발휘 내가 그 말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그걸 하지 않지만 응 어 내 가치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재련이 돼야 돼요 응 재련을 할 때는 쇠로 재련할 때는 뭐가 항상 필요합니까 불 물 물이 필요하죠 물과 불이 필요하죠 응 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물을 가까이 하고 사주에 불은 들어있는데 물이 없으니 어 녹이기만 녹이고 재련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영악해지시고 조금 머리를 좀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융통성을 좀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이뤄야 된다는 그런 저돌적인 부분보다는요 조금 뭔가를 그 이루기 위해서 조금 머리를 쓰고 사람을 좀 이용할 때는 이용을 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맥을 이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 본인이 사업을 할 기질이 되냐고 응 꿈은 큰데 그런 영민한 부분 응 그런 세련된 부분 그런 좀 뭐냐면 머리를 쓰는 부분이 너무 약한데 노력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부모님들을 봤을 적에 부모님 봤을 적에는 내 자식이 참 뭐냐면은 어 왜 부모님들한테 자꾸 불효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어릴 때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을 상처로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거죠 응 그러니까 본인이요 부모님의 영신을 느끼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부모한테 효부료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걸로 보여요 어 근데 내 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냐면은 고생을 한 것도 있지만 뭐 부모는 다 그렇겠죠 어 본인을 되게 애착을 걸었던 것도 많고 네 응 본인을 좀 되게 뭐냐면은 어 내 자식으로 해서 기대라든지 든든한 부분을 느꼈던 부분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은 오히려 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뭐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자식들은 다 그런데 본인 유달 시력은 그래요 너무 심오해 너무 심오하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죄송스러운 건 많죠 응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계셨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 주위에서는 그래요 네 거치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효자 자식을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이 어 불효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산 사람은 좀 편하게 사세요 뭘 그렇게 힘들고 심오하게 살아 어 그렇게 힘들게 심오하게 살지 마요 부모님이 충분히 효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어머니 또 제사여가지고 응 제가 이거를 솔직히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는 제사를 계속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사를 지내지만 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사까지 안 지내면 아닌 거 같아서 그러니까 제 아이들한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고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날 제가 이번에 다 그 말을 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지내는 이 한 시간만큼은 할머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진 보면서 어 저분이 내 할머니셨구나 저분이 내 나의 엄마구나 평소에는 다 잊어먹고 살더라도 그래서 제사를 아 그냥 계속 뭐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없으면 진짜 없는대로 국 하나 밥 하나 나물 하나 떠도 됩니다 제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제사는 죽은 양반을 기리기 위해서 그 죽은 양반이 배고플까봐 어 자식된 도리로 인해서 생일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사라질 때도 생일 챙겨드려야 되는데 죽어서 그거 하나 못 챙기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거덕하게 상을 많이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어 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제사를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심오하게 생각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짐이야 내 인생에 짐이 잡고 된다고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일적인 부분은 본인이 뭐 이렇게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게 가실 거지만 뭐 가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 힘든 시기를 벗어나고는 있으니까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안됩니까 네 욕심이 너무 많아요 가진 글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욕심을 버리면 조금 어 지금은 솔직히 너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너무 크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 쪽으로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말하는 거에요 어 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아 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음 꿈은 누구나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그 꿈이 허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힘들죠 허상이 되버리게 되면 그죠 조금은 어 꿈을 조금 조금 낮추세요 목표를 조금만 낮추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도움 إلى 아 으